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마약의 일종인 대마를 상습 투약하다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집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는가 하면 주변 사람과도 대마초를 나눠핀 걸로 파악이 돼서 마약 추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송미성 기자입니다. 대마초를 액체 형태로 투약하는 액상 대마와 대마 재배 텐트, 영어사전으로 위장한 소형 금고까지. 검찰이 재벌가 3세 관련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물품입니다. 검찰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 모 씨를 미국인 공급책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단순 투약을 넘어 지인과 유학생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하고 함께 피웠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습니다. 범 효성가 3세인 조모 씨와 모 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도 홍 씨에게서 대마를 구입해 피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3인조 가수 그룹의 미국 국정 멤버는 집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 유통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재벌가 3세와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모두 9명.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하고 귀국한 뒤에도 끊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었던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 이어 또다시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 관련 마약 취약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재벌가 마약 추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